귀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호정입니다. 6강에서는 가장 흔한 어지럼증인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증은 귀의 3대 어지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어지럼, 귀병만 아니라 모든 어지럼 병을 다 합쳐도 이석증이 가장 흔한 어지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 3, 40대가 되면서부터 빈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되면 급격하게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한 2배 정도 빈도로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자세 변화에 따라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누워있다가 누워서 돌아 누울 때라든지 누워서 일어날 때라든지 앉아있다가 누울 때 갑자기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한 3분에서 5분 있다가 또 멈춥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 자세를 취하면 또 똑같이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오게 되고 이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오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매습거리고 토하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자율신경 반응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석증은 그냥 자연이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없어지기도 하는데 또 오래 갈 때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계속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받으셔서 빨리 낫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석증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이석증은 이석기관에서 이석이 떨어져서 반고리관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귀에 달팽이관 옆에 3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고리 모양인데 절반만 있기 때문에 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이게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렇게 3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이석은 원래 균형을 잡는 데 어떤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이석, 귓돌이라고 하지만 실제 돌멩이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거의 세포 단위의 아주 작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전자현미형으로 수천 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모래 더미가 있는 것처럼 수천, 수만 개의 이석이 모든 사람이 양쪽 귀에 가지고 있고 그 이석은 이 세 반고리관 옆에 있는 이 넓은 공간에 모래 더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더미에 있는 모래가 몇 개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떨어졌을 때 이 넓은 공간에 그냥 있으면 알아서 대사가 되고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데 그게 넓은 공간에 있지 않고 어쩌다 이 좁은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고 이 반고리관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에서 어지러움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귀에 이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위치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갔을 때도 여기서 이석이 굴러다닐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들러붙을 수도 있고 굴러다니다가 이 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쪽 귀에 생기는 이석도 아홉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석증이 생겼을 때는 총 18가지 종류의 이석증을 가지고 의사는 어느 위치에 어느 타입인지를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석증은 왜 생길까요? 이석은 왜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까요? 이석은 원래 우리가 균형을 잡는데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균형을 잡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띄워서 수술로 없애면 이석증이 없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석은 원래 있는 것인데 워낙 많다 보니까 몇 개 떨어질 수 있는데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석증은 뼈대사와 같이 갑니다. 뼈와 성분이 같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골감성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뼈가 약하신 분들이 이석증에 잘 걸리고 재발도 잘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도 뼈대사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석증이 잘 걸립니다. 이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꿔가면서 눈의 움직임을 보는데요. 귀에서 하는 균형 잡는 기관은 머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만큼 머리가 움직였으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머리에 정보를 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눈을 정확히 그만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울 때는 눈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됩니다. 세 개의 반고리관에서 자극이 받았을 때 눈의 움직임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를 유발해서 어지럼을 만든 다음에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어느 반고리관에 어떤 식으로 이석이 잘못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석증이 의심이 되면 환자를 앉았다가 눕혔다가 눕혀서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하면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안진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눈이 움직이면서 어지러워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에다 뭔가 고글 같은 안경 같은 것을 씌워놓고 보통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잘 안 되는데도 자꾸 눈을 뜨라고 하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을 뜨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유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석증이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치료의 원칙은 일단 급성기에 너무 어지러우시면 증상을 조절해 드립니다. 증상이 막 어지러운 것을 조금 가라앉히는 약이나 매습거리는 것을 가라앉히는 약도 드리는데 원칙적으로 치료는 이석 치환술이라고 해서 구석에 들어가 있는 이석을 떼어서 다시 넓은 곳으로 빼주는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눕혀서 한쪽으로 돌린다든지 뱅글뱅글 돌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머리를 돌려서 이석을 다시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게 하면 넓은 곳에 빠져나온 이석은 거기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증상을 일으킬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대사가 되고 흡수가 돼서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약간 멍하고 이런 잔잔한 어지럼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하게 증상을 조절하는 약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운동을 하시도록 해서 어지럼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원래 재발을 잘합니다. 보통 10명이 앓으시면 5명은 5년 안에 한 번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어떤 사람은 2주일 있다가 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4, 5년 있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발이 될까 봐 아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석증은 증상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무서운 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병 자체가 아주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귀에 균형 잡는 기관에 걸리는 감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처럼 자꾸 걸릴 수는 있지만 자꾸 걸리고 심하게 걸린다고 해서 내가 귀에 균형 잡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후유증이 남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걸렸을 때 치료를 잘 해주시면 되고 이게 심하게 걸릴 때도 있지만 가볍게 지나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석증이 아닌데 이석증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가끔가다 손에 종양이 있는데 그게 이석증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3주 이상 잘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심한 두통이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이 되게 되면 그때 MRI 같은 영상검사를 의사가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석증이 걸리자마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이석증이 생겼을 때 이게 잘 낫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흔한 질문이 이건 왜 걸리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석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이석이 떨어지는 이유는 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기를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석증은 걸릴 수 있고 하지만 걸렸을 때 잘 치료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양성질환입니다. 또 너무 어지럽고 해서 불안하고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석증은 그 증상이 많이 불편하고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귀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후유증이 남는 그런 나쁜 병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잘 치료하시면 됩니다. 또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은 걸어가다가 내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데 이석증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99.9% 거의 모든 환자분들은 자다가 일어날 때 증상을 느끼십니다. 그것이 낮잠일 수도 있고 밤잠일 수도 있고요.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넘어져도 대개는 베개나 쿠션이 있는 곳에 넘어지시게 돼서 크게 다치시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어나 앉으시기까지가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일어나 앉아서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가 되면 이석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약간 가라앉히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이석증처럼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있으면 위장은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식으로 반사작용을 일으켜서 매습거리고 토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지럼에 따라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지럼만 잘 잡으시면 그런 매습거리는 증상이나 토하는 증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석증을 잘 치료해서 다 나았는데도 계속 어지럽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좀 붕 뜨는 것 같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석증이 잘 치료가 됐는데도 계속 어지러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센 어지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증상만 낳는 것입니다. 또 이석이 좁은 곳에 있는 것을 빼서 넓은 곳으로 왔을 때 여기서 흡수가 되고 대사가 돼서 없어지기 전에 붕붕 떠있기 때문에 느끼는 증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증상이 많이 불편하시면 어지럼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을 약하게 쓰면 이 불편하신 기간을 편하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약으로 치료할 수 없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은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물리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수술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석증이 있는 곳은 감각신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술을 해서 되면 균형 잡는 기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아주 재현적인 경우에 너무나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고려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리치료로 다 치료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를 몇 번 받으신 분들은 이거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석증은 걸릴 때마다 다른 귀에 올 수도 있고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전에 알았던 그 위치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하셨을 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물리치료를 하다가 이게 빠져나온 이석이 다른 데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다시 병원에 오시면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물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너무 불편하시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병원에 오시면 정확하게 물리치료를 해드립니다. 또 이석증을 안 오게 할 수는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 오게 할 수는 없고요. 왔을 때 잘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에서 오는 어지럽병 중 가장 흔한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흔한 어지럽병인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